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일 수 있지만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나요? 여기서 더 커질 수가 있어요? 크기를 질러다가 약간 그리로 질러주시나요? 이거보다 더 크게도 될래요? 더 커! 이거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각본폭향 전하구와 예전호와 나 무한화는 이 책으로 긋아가기 처음엔 무명까지만 주의해줘요 눈 속에 소식이 전화 후설가 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그 소리가 불가능하지 않게 조직하고 그 정체를 항상 유지해줘요 두고 싶을 거를 한 번 말해 에브레이트는 그 심심한 데는 고픽화과 에브레이트 이 노래 부를 부를 듯한 마음을 나게 하는 건 아니 내가 너무 떨린다 운이 나게 하는 난 좀 정의 노래 그 정의 질의 한 빌리한 고거 이 노래 너무 설레자고 새해가 만들 거야 이 노래는 죽는 게 소식이 전화 후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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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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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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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바라만 보는 대로 내가 그렇게는 편할까요? 내가 없는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대 내일도 그대 내일도 그대 내일도 그대 달리니 내일도 그대 내가 너밤은 아주 이 말은 누군가의 좋아하는 일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할만 없는 거예요 난 안경새 생기니깐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본 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한가요 내가 나쁜 건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본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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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씩 막간다 어? 잘한다 좀만간게 그래 뭘 할까? 응, 근데 초콜릿인데요 지금부터 앵콜은 제가 정해놓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두 곡을 맨 마지막에 할거고 이번엔 순간관계상 팬리스트에 넣지 못했던 여러분 앞에서 부르고 싶었던 노래를 짧게 짧게 옆에서 부를게요 이번이 이별 되기 처음에는 이게 너무너무 부를받고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왜냐면 어쨌든 여러분 축제 무대에서 만났을 때 저도 축제의 대표곡 많이 사랑받은 히트곡 이런거 많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시간 안에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축제의 연화가 너무너무 좋아해 주셔서 진짜 뼈를 띄는 심정으로 뺀 노래들이 많거든요 진짜 뼈가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뼈가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종일 그 노래가 슬픈 밤에 들을까 울었고 불안한 시험이 조절했잖아 추억이 조용히 돌리면 네 옆에 앉아 반갑다 보기를 힘들거야 그대 없음 그대 없음 아무것도 못해 내는 아버지 혼자 남은 상식쇼를 못 견디며 아프지 그대 없음 당신 당신 생기 못 걷지 흘러졌지 나를 혼자 남겨두지마 나를 방치하지마 하늘 바꿔줘 봉실도 못 내줘 마냥가 귀찮아 흘러내줘 그 빛이 내게 이쁜 날 잠아줘 23시간을 구속해 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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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enter 흥믹 travaille 흥 zab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